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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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주얼리 커스텀 주얼리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는데요.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원래 악세사리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. 아무래도 관기를 하고 관기를 하다 보니까 주얼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동료인 셰어하우스를 같이 찍게 된 김재훈 디자이너를 통해서 악세사리의 경로를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. 제가 런칭하게 된 ESG 제품 자체가 독특하고 화려한 제품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좀 평범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약간 독특하고 한 달 쪼도 사람들의 시선이 가능한 그걸 약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좀 화려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. 그거에 진정한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저희 제품이 이슬인데 이게 이슬을 모토로 삼아서 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의 제품들이 물방울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름 제품으로 물방울이 아무래도 시원하기도 하니까 물방울 모양의 팔찌를 추천해 드립니다. 이렇게 많은 도움드리고요.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제작해서 그걸로 감사의 보답을 하겠습니다. 지금 연기를 하려고 영화를 올해 하반기 영화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. 내년에 아마 개봉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많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. 역시 이 부분은 전부의 제작을 받기 위해서 그미를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전부의 제작을 받기 위해서 또 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은 그것은 이제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질려 볼께요.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.